우리들 앞에서 큰형님한테 그래도 되는 겁니까? 야 이거 오늘 상황 한 번 크게 없구나.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. 문서를 듣고 싶냐. 뭐 뭉쳐라고 했지. 왜 이러십니까 이거. 애들이 형 버릇이 없나요 형들. 이까나 세기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하고 물러서라. 오랜만에 몸 좀 풀어봤습니다. 형님. 애들이 잠시 자네를 못 알아봤네 그려. 이해하시기야 아버님.